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금빛성가대 찬양과 연주 3대대 대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사랑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사망의 형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중심에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그 사랑에 보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지요. 어찌하든 죄를 버리고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원구원의 세명을 맡은 분들이라면 이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뿐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야 하죠. 그래야 전도하고 신방하는 매 순간에 덕을 세우고 범사의 은혜를 입히며 생명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민의 사역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죄성까지 버리고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기까지 그 사랑을 새겨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마음은 첫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빌리뽀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삶과 이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하셨지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양과 지식으로 자신을 포장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돌아보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회자님은 지금까지 어린아이 하나라도 무시해 본 일이 없으십니다. 나는 주의종이니까 권능이 크니까 하나님과 더 밝히 교통하니까 하여 내가 더 낫다 생각한 적이 없으시지요. 어린 전도사님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경청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들이셨고 어린 소자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에게 배울 것을 찾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셨고요. 대화하는 상대가 전문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 경청하여 들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근무하는 빗소금 자매들을 만난다면 백화점에 대해서 또 근무 형태나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셨고 경청해 주셨습니다. 컴퓨터의 전문적인 사람들을 만난다면 컴퓨터는 어떤지 요즘에는 또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궁금한 걸 묻기도 하시고 상대의 말을 잘 집중하여 들어주셨습니다. 당의자님이 잘 아시는 분야니까 내가 이것을 더 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상대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당의자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동역자들이나 맡겨주신 영혼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며 성기는 마음으로 대하시는지요? 만일 상대를 무시하고 내 의견을 주장한다면 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습니다. 아홉 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을 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인정하며 칭찬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본받아 배우고자 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하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인들이 될 때 성돈이들은 더 중심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그 품에 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아름다운 성김의 열매로 더 큰 부흥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드리며 낮아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온전한 성김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나름대로 성김을 이루기 위해 눈물로 기도도 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등 열심히 노력하는데 진정한 성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과거에 상대로 인해서나 어떤 말로 인해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로 인해 온전한 성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나 통증이 없을 때는 부딪혀도 아프지 않은 일들인데 아물지 않은 상처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부딪혀도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것이지요. 성장하면서 가족이나 직장 상사로부터 큰 소리로 야단을 듣거나 거친 말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고 그것이 싫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자리 잡은 경우는 어떠한가요? 일상생활에서도 목소리가 크거나 말이 거친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 안의 상처를 찾아 치유하고 느낌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상대의 목소리가 크더라도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하는 의도를 생각하며 그 말을 걸러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안의 상처를 시키고 나면 상대를 대할 때 온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바라봐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없고 상대의 아픔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 상대의 힘듦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공감 능력을 가질 때 상대의 마음이 열리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말은 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상대로 인해 불편해하거나 온전한 성김이 되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믿고 기다려주고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온전한 성김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나를 주장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각길로 갔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만나 주셨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도 안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해야 할지 또 새기고 새김으로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온전한 성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고백입니다. 야곱이 죽고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요셉이 자신에게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생각하고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마음과 사랑으로 형제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나이다 하고 강곡히 위로하였다 하였습니다. 요셉은 연단의 시간에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감정을 갖기보다 자신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채색옷을 입고 사랑받았던 시간을 회고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지 못했던 시가들을 돌아보며 종으로 팔려받고 감옥에 간다 해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하며 상대를 섬기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떤 자매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체험들이 있었지만 많이 얼굴이 어두워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직장 상사로부터 많이 어려운 연단들을 받게 됐습니다. 직장 상사가 말도 세게 하고 강하게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상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상사는 세게 말하지 않았고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어렵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만큼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누가 조금 큰 소리로 물으면 질문을 하거나 이름을 부르면 놀라거나 긴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시점으로 돌아가자고 5년 전 아니면 내가 상처받았고 아팠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단의 시간이 있어서 이제는 제가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사가 어렵게 강한 말로 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상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내 안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갈수록 아프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고 더 깊고 큰 사랑으로 믿어주고 바라봐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상처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시간들을 기도하고 내가 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 가야 합니다. 그렇게 중심에서 상대를 섬기고 사랑할 때 큰 나무에 많은 새가 깃들여지듯이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이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회장님도 주님을 만나기 전 질병으로 보내신 7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주님을 만나신 후 온전히 식여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모든 상처들이 아물고 외친 감정도 눈녹듯이 녹아졌지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으로 영혼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큰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뤄야 할 사랑의 마음 둘째는 극률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를 섬기고 낮아지는 차원을 넘어 어렵거나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새기면 나도 영혼들을 돌아보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구제하고 싶고 주위에 나눠주고 싶어집니다.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 더 베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노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율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해를 입고 죽을 지경이 되어 쓰러져 있었는데 제사장이나 바리세인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그를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연약하고 힘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영혼을 보고 도와주게 됩니다. 겨우 그까진 일로 힘들다고 하세요? 나는 그보다 더 힘든 일도 겪어봤는데 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담받는 상대의 믿음에 맞추어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셨다 했습니다. 곧 우리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며 우리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귀머거리 전은자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홀로 남은 과부의 처지를 마음 아파하시며 아들을 살려주셨지요. 또한 칠병 이하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이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릴까 염려하는 극률의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공개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제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대교의 당시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구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할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했지요. 곧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사도바울에게 구제를 부탁하였고 또 사도바울도 원래 구제에 힘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에 일곱 집사를 세운 것도 구제를 잘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고아와 과부와 빈민들을 힘써 살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드러내지 않게 분야분야 구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제할 때만 부여할 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적으면 적은 대로 서로 나누며 살아가시지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 영혼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분들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으로 꾸준히 행해 나갈 때 연담받고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받게 되고 마음이 강팍한 영혼들도 결국 녹아집니다. 또한 잠원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했지요.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극률히 여길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빚을 지신 것처럼 반드시 갚아주신 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소망의 말씀입니까? 결국 극률의 마음으로 주변에 선을 행하는 것은 부흥의 열매를 내는 길일 뿐 아니라 각각 마음의 소원에도 더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고 더 빨리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사람들 중에는 남들은 여유있으니까 구제를 하고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지 나는 어려워서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는 여유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도 더 자신을 위해 쓰려고 하고 가족을 위해 쓸 수는 있지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데는 인색한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여유있고 풍족한 삶이 아니어도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금호동에서 집사님 성도님 일대 당의자님과 원자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한 달 월세가 5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종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살피고 돌아보셨습니다. 구역예배를 드리고 나면 냉면이나 비빔국수 등으로 주위의 구역 식구들을 돌아봐 주시기도 하셨고요. 주일날이 되면 아동질학교 학생질학교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준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원자님이 잘하시는 여러가지 음식들로 성과대원들의 식사를 대접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늘 저희는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구제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시는 살피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잘 사는 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 그 은혜가 감사하니 그렇게 구제하시고 주변을 살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의자님과 원장님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으로 열심히 돌아봐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해 주시고 만나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천국을 예배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늘 주변을 돌아보고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마음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참으로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셔야 하니 하루하루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겠습니까 유대로 갈릴리로 주변 이방지역까지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분초를 아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다해 3년을 보내시고도 이제 내 할 바를 다했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죠.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인생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고 또 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마음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영광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지요. 대살로니카 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민이라 하신대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당의자님 또한 이런 사랑으로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무순한 금식과 철야로 영적인 말씀을 풀어받았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지요.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니 또 기사와 표적을 무수히 보였으니 그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의장으로서 목자로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며 사셨지요. 교회와 관련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담장자의 잘못이니 알아서겠지 하고 그냥 두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오지 않도록 당의자님 자신이 금식을 하시거나 힘써 화목재물을 드리기도 하셨고 눈물 뿌려 어찌하든 이 죄담을 헐고자 하셨습니다. 영원들이 범죄하여 구원받지 못할 상황이 될 때 나는 진료로 가르쳤는데 저가 죄를 지었으니 어쩔 수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제 양떼입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을 주었어야 했고 더 잘 가르쳐야 했는데 제 탓입니다. 그러니 저 영원을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셨지요. 이제는 그 사랑을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해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원들을 대하다 보면 순종 잘하고 착한 양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해놓고 번번이 어기는 양떼도 있습니다. 뿔난 염소가 아무데나 들이받는 것처럼 불평하고 삐지고 애매히 원망하는 양떼도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로 가르쳐도 어두운 역사를 받으며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부정적인 말만 반복하는 양떼도 있죠. 눈물로 건면하고 진리로 가르쳐도 여전히 세상을 끊지 못하고 죄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 주고 울어주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며 사랑을 쌓아 왔지요. 그러나 그러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해도 참아주고 변화될 것을 믿어주고 모든 수고를 견디며 그들로 소중한 목자의 열매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며 섬긴 사랑의 행함이 여러분에게는 큰 영광과 상급이 되죠. 이 땅에서도 부흥의 열매로 나올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직무대님의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 직무대인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잘했어 라고 생각 하기보다는 늘 민망해 하십니다. 늘 죄송해 하십니다. 더 영광 돌릴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먼저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너무나 민망해 하셨습니다. 더 마음을 다해 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던 간증들을 열심히 전해드렸습니다. 직무대인 성도님들이 이렇게 치료받았고요. 이렇게 문제 해결 받았고요. 찬양을 통해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전문의들 중에는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진심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리에 진심이다. 음식에 진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는 직무대인님의 찬양하신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찬양에 진심이신 분이다. 설교에 진심이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어쩌면 생명을 다해 성도님들에게 진액을 다해서 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거 아버지 기뻐하신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의 찬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뿐 아니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찬양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하나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당해 나감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며 구원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힘써 기도하고 헌신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지요. 또 많은 영혼을 품고 사랑한 일꾼들에게는 천국에서도 집이 클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 이르면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신방하고 가르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잔치하며 지낼 것인데 그 집과 땅은 얼마나 크겠는지요. 여러분의 주변에서는 달마다 이런 고백들이 들리겠지요. 구역장님 나를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없고 분순용을 거듭할 때도 기관장님이 저를 끝까지 놓지 않아 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역장님 제가 연난받을 때마다 믿음을 심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세이루살렘까지 함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도 감동이 되고 행복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참으로 기쁘다 즐겁다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장차 큰 영광 중에 과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를 하며 너무나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이독을 하고 있다고 했던 성도님을 며칠 전에 뵙게 됐습니다. 성경 지금 이독하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저 삼독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본인이 처음에 마문중학교에 오면서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잘 읽어지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당의자님께서 어느 날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때 마음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잘 읽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표를 딱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열다섯 번 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읽었던 거 내용을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있는 게 어려운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었는데 성경이 돼서 재밌고 행복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궁금해서 역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왕에 대해서 왕의 이름을 다 적어가면서 그다음 왕이 누구였고 그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고 그 나라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형이 대해서 궁금했대요. 지형을 지도에다 체크하면서 내려왔구나 올라갔구나 사도행전이나 전도여행 같은 장면들 보면서 하나하나 지도를 찾아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서고 이것은 시가서고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서 찾아서 구분해서 읽어보기도 하였다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더 감동과 생명으로 마음에 닿아졌다라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바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새긴다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에 대해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둘째 극률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셋째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늘 강구하시는 당해자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감사로 은혜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최상의 가치있는 선으로 행하시는 당해자님의 삶처럼 최고의 사랑의 마음과 선으로 행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과 극률이 여기는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한편 한편을 한절 한절을 우리 마음에 새겨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더 주변을 살피고 돌아볼 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만큼 하였으니 잘하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옷들과 온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당의자님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